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랑 같이요. 우리가 10월 달에 배웠던 내용을 빠르게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10월 아주 초에 여러분께 앞으로 2주 동안 배운 내용은 주말에 한 번씩 제가 복습을 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나중에 제가 100문장만 외우면 영어회화초보 정복이라는 컨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2주 동안 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10월 중에 했던 내용을 다 모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고요. 여러분께서 별도로 복습하지 않으셔도 이것만 들으면 아 그랬었구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포인트들만 쩍쩍쩍 찍어드리고 넘어갈 테니까요. 저랑 같이 천천히 복습 한번 해보시죠.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요. 이게 한 10월 5일, 6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때 단어 5개 배웠습니다. 제목은요. 모르면 안 되는 영단어 62강이었고요. 여러분 이걸 혹시 들으시다가요. 어 저 내용이 좀 기억이 잘 안 난다 싶으시면 우측 상단에 빨간색으로 써있는 글씨 보시고 그거 검색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그거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섯 단어 배웠었습니다. 징크스부터 배웠었는데요. 첫 번째 있는 단어는 징크스고요. 이 징크스 배우면서 우리가 뭐 배웠었었나요? 이 징크스라는 거는요. 과학적으로 알려진 예를 들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 이런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미신에 가까운 것들을 징크스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나 어떤 고객이랑 만나서 식사를 하면 계약을 따지 못한다. 라는 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징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어인 half half는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half가 많이 쓰이는 거 보면 우리 하늘에 보름달이 떠있으면 보름달은 full문이라고 합니다. 풀 가득 찬 full문 반달은요. half moon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시간도 절반으로 나눌 수 있죠. 우리는 시간 절반으로 나누면 30분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보통 half an hour 한 시간이기 때문에 half an hour까지 배웠었고요. 절반 말고 4분의 1도 배웠었습니다. 4분의 1은 뭐였습니까? quarter 한국말로는 quarter라고 합니다. quarter까지 배웠었고요. 그 다음 단어인 west 배웠었죠. west 하면 서쪽인데 뭐 west 쓰이는 단어들 많지만 여러분 그냥 동서남북만 다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쪽 east 서쪽 west 남쪽 south 북쪽 north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이건 통틀면 다 korea예요. korea인데 남쪽에 있는 한국 south korea 북쪽에 있는 한국 north korea 해서 북한은 north korea 우리나라는 south korea까지 표현을 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어인 link link는 어떤 걸 연결시키다. 어떤 것과 어떤 것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여러분 여기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영상으로 타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에도 뜨고 가끔 인터넷 이렇게 보시다 보면 사이트 이름이 파란색 글씨로 뜨시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딱 누르면 링크를 타고 나서 링크를 타고 어딘가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딘가를 연결하다라는 뜻으로 링크 배웠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단어 mind mind 배웠었습니다. mind 하면 어떤 마음 내지는 정신과 같은 거예요.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이라든지 정신 그리고 어떤 걸 좀 개의하다 그러니까 어떤 걸 좀 꺼리다 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우선 마인드는 마음 내지 정신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멘탈이 좀 약하다. 멘탈 좀 정신이 어떤 조그만 자극에도 무너져 내려버리고 스스로 자책하고 이런 분들께 mind control을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컨트롤 하면 어떤 걸 조정하다 또 잘 조절하다라는 뜻인데 마음을 좀 다스려라 mind control 해라 까지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장에서는요. 다시 배우는 영어회화와 문법 이제는 말할 수 있다 42강 배웠었는데요. 우리 must라는 단어를 must라는 단어를 이전에 한번 배웠었습니다. 보통 어떤 뜻으로 쓰이죠? ~~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I must go 두 번째 줄 알고 있습니다. I must go 하면 나 가야만 해 그래서 주어랑 동사 사이 그러니까 동사 앞에다가 일반 동사 앞에다가 must 쓰면 난 가야만 해 난 사야만 해 난 잠을 자야만 해 나는 시험을 봐야만 해 와 같이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must not 하면 뭐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도 배웠어요. you must not tell a lie 당신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you must not tell a lie you must not tell a lie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사실 복습을 했었습니다. 복습 시간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운 게 it must가 무엇뭇 해야 한다 라는 의무로도 쓰이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틀림없이 반드시 무엇뭇 일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추측 어떤 게 사실이라고 믿을 때도 쓰인다고 배웠습니다. 조금은 어려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야 저 친구가 너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도 주고 또 저 친구가 너 밤에 늦게 들어오면 저기 집 앞에 가서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너 안전하게 들어오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그는 너를 분명히 사랑할 거야. he must love you 끝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 때문에 반드시 뭐뭐를 할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때 he must love you 그 밑에요 he must be happy 그는 반드시 틀림없이 행복할 거야. 자 이런 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걔가 그 남자애가 요즘 예전에는 그 남자 아이돌들 있잖아요. 예전에 저 어릴 때는 H.O.T.나 잭스키스 이런 아이돌들을 여자 학생들이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남자 학생들도 여자 아이돌 되게 많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명한 아이돌을 너무 보고 싶어했던 아들이 그 콘서트에 가서 그 아이돌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he must be happy 네 여기까지 배웠고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장에는요 필수기초 영어 문장이라고 해서 어 50문장을 읽었습니다. 50문장 중에서요 A.M I am 할 때 쓰는 비동사 M이 들어간 문장 50문장을 읽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중간중간 어 이빨 빼듯이 팍팍팍 빼왔어요. 네 중요한 패턴들 빼왔고요. 간단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I am ready 줄여서 I'm ready 라고 이야기하죠. ready 하면 준비된 상태죠? 난 준비되었어. 라고 해서 I am 하면 내 정체라든지 내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질문을 한다. Am I your sister? Am I your sister? 네 질문할 땐 주어동산 순서 바꾸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문장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 했었어요. 아 제가 죄송해요. 제가 오늘따라 목이 메이네요.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동생을 막내 동생이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산가족 찾기 하면서 그 막내 동생이 미국에서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입양가가지고 거기서 다 컸는데 그 막내 동생도 이제 좀 많이 늙었죠. 막 얘기를 하다가 내가 당신의 동생인가요? Am I your sister?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 영화를 두 번 봤는데 두 번 다 Am I your sister? 할 때 울었습니다. 네 그랬던 얘기 했던 것도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나이 이야기 할 때 너무 많이 배웠죠. I am 45 years old 해서 나이를 쓰고 years old 붙여주면 된다. 그리고 I am reading a book 자 비동사 뒤에다가 ing 붙여서 비동사 쓰고 그 뒤에 일반동사 더하기 ing 쓰면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라는 걸 우리가 예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에 배웠어요. 그걸 응용한 거예요. I am reading a book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I am here on business. I am here on business. 나는 여기 왔어요. 왜요? on business. 출장차 왔어요. 일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왔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I am here 이건 되게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외국 가셔서 공항에서 너 여기 여행 왜 왔니? 라고 물어보면 I am here 어떤 거 하러 왔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I am very tired 있습니다. 네 I am 을 가지고 아까 I am ready 썼었잖아요. 어떤 상태라든지 기분이라든지 이런 거 표현할 수 있는데 좀 강조할 수 있는 말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very 한국말로 very 영어로 very 라고 하는 단어 내지는요. 여기는 안 써있지만 really 해서 정말로 라는 표현들도 있으니까요. 표현들 조금씩 조금씩 가미하면 문장이 조금 더 풍부해지겠네요. 자 그 다음 장입니다. 여러분 속도 괜찮으시죠? 속도에 대해서 선생님 너무 빨라요. 선생님 너무 느려요.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번에 보면 제가 예전에 우리 간판읽기 같은 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간판을 가지고 영어단어를 좀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프로그램 이름에도 영어를 너무 많이 써서 그 프로그램 이름을 가지고 영어단어에 어떤 뜻이 있는지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네 그때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안 보시더라고요. 좀 재미를 좀 있게 했어야 됐나? 뭐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배웠어요. 우리 정말 인기 있었던 미스 트롯 세대에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미스털 남자 남자를 볼 때 미스터라고 부르고요. 기운 여성 결혼한 여성을 부를 때는 미스 라고 부른다는 거 배웠고요. 미스는 보통 결혼 안 한 여성을 보통 미스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미스 김 미스 미쓰리 이렇게 예전에 많이 불렀던 걸로 알고 있고 그 트롯 이라는 게 어떤 데서 어원해서 왔다 라고 여러분께 얘기를 들었었고요. 트롯 이랑 비슷한 게 일본에서는 엔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미국에서는 컨트리 뮤직 이라는 게 있다 라고 여러분과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 다음 단어요.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이 생각보다 좀 저희 어머니 또래도 많이 가입하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투표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아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프로듀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생산하다 내지는 제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스 뒤에다가 er 하는 사람 이라는 뜻을 붙여서 프로듀서 라고 하면 어떤 걸 생산하는 제작하는 제작자 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PD를 보통 PD가 프로듀서 죠. 프로듀서를 PD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프로듀스 101 같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audition 프로그램 이라고 하죠. 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audition 하면 예전부터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그리고 현재 들어와서는 슈퍼스타 k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 으로 가면 캠핑클럽 이 나옵니다. 캠핑클럽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핑클이라고 하는 예전에 인기 좋았던 걸그룹 이효리 씨 있는 그룹 이 나와서 캠핑 다니는 건데 클럽 이라고 하는 게 어떤 취믹 취미를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 같은 것도 클럽 이라고 이야기 하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만든 곳에 어떤 시설 같은 것도 클럽 이라고 해요. 축구장 엄청 큰데 선수들이 쓰고 뭔가 목욕탕도 있고 이런 데를 클럽 하우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클럽 까지 배웠 었고 begin again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begin again 이 뭐냐면 해외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러면서 여러분께 아예 begin again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버스킹 이라는 거 였습니다. 버스킹 뭐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홍대나 홍대 안 생각하시더라도 유럽 같은데 생각해보시면 길거리에서 보면 굳이 내가 티켓을 팔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길거리에서 연주하고 또 노래하고 춤 같은 거 추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하게 하고 그 구경한 사람들이 모자 딱 모자 놓으면 모자에다가 돈 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스킹 이라고 하고 버스킹 문화가 우리나라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요 항상 쉬지도 않습니다. 새벽에도 새벽에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늦은 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구경하는 문화가 홍대 신촌 이런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버스킹 알려드렸었고요. Begin Again 같은 경우는요. Begin은 시작하다 Again은 다시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슈퍼스타 케이브 였었는데요. 슈퍼스타 하면 대단히 유명한 배우라든지 가수 운동 선수들을 슈퍼스타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슈퍼스타 인 축구선수는 손흥민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슈퍼스타 라는 것까지 해서 여러분이랑 이거 배워봤고요. 그 다음은요. 누구나 가능한 영어 읽는 방법 1번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이랑 확실한 영어 읽는 방법 이라고 해서 10개 넘게 읽어봤죠. 한 번에 30개씩 단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이 쓰는 순서대로 품사별로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했고요. 이 10개는 가장 자주 쓰는 명사 10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나눌 거 있으면 나눠볼게요. 첫 번째 있는 단어 사람들 이란 뜻 그 다음은요. way art word information map to family government health system 까지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는요. 이 뜻들은 다 제가 지금 하나씩 설명은 안 드릴게요. 한 번 돌아가셔서 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거는요. 아홉 번째 있는 health 가 되겠습니다. health 하면 건강 이란 뜻이죠. 자 우리 헬스장 간다 헬스장 간다 할 때 쓰는 그 health 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든요. ea 발음이에요. ea 발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자주 보는 ea 발음이 있어요. 차 라고 하는 t 맛있는 차 요. t-e-a 에요. 바다라는 거는요. s-e-a 해서 c 됩니다. 자 발음이 어떻게 났죠. ea 가 e 하고 납니다. e 라고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석이죠. 왜냐하면 모음이랑 모음이 있었는데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하고 뒤에 있는 a는 발음 안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c t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홉 번째 이 단어도 health 가 돼야 됩니다. 근데 health 가 됐습니다. 네 ea 가 발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e 하나는요 e 그래서 여러분 이 e 발음 좀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쓸 일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다. 뜻이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뜻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번 읽으면서 뜻 말씀드릴게요. people 사람들 history 역사 way 방법 내지는 길이죠. art 예술 미술 world 세상 information 정보 map 지도 to 둘 family 가족이에요. government 정부 health 건강 system 어떤 거 만드는 시스템이나 체계 같은 거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제 좀 다 읽으실 수 있겠어요? 네 읽으실 수 있을 줄로 믿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단어 다섯 개가 나왔죠? 요게 이 단어 다섯 개 배우기 전에 여러분이랑 저랑 백 문장만 외우면 영어 초보 영어회화 초보 탈출할 수 있다라는 강의들이 계속 지나갔고요. 복습은 안 하지만 여러분이랑 같이 40대 이상이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포기 안 하셨죠? 이 다섯 가지 단어 privacy부터 시작된 단어들에서 우리 뭐 배웠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privacy가요 한국말로 private인데 private이 뭐였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네 저도 사생활이 있죠. 제가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이랑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있지만 저 혼자만의 시간 또 가족관의 시간 친구들과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을 사생활이라고 하고요. privacy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 privacy 개인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은 public 공공의 public이라고 하면 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도서관 공원 이런 곳을 다 public places 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그런 공공이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public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 다음 단어는요. policy 라고 하는 정책 내지는 방침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배워봤습니다. 이거 배울 때요. 우리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거 도시를 예전에 아테네 말로 아크로폴리스라고 했대요. 이 폴리스에서 어원이 생겨가지고요. 예전 도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했던 경찰 폴리스 정책 policy 여기서 배운 폴리스에요. 그리고 정치 정치는요. politics 까지 해서 이 폴리스와 관련된 거를 어원을 통해서 여러분이랑 배워봤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단어랑 합치면 privacy policy 개인 privacy 사생활 policy 정책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정책까지 배워봤어요. 다음 단어에 있는 person은요. 사람 한 명 얘기할 때 person이라고 합니다. a person 사람 한 명 여러 명은 persons people이나 persons를 씁니다. 여러 명 이야기할 때요. 그래서 다섯 명 이야기할 때 어떻게요? five persons 내지는요. five people people은 people 자체로 사람들이란 표현을 포함하고 있고요. 네 번째 단어는 election 배워봤습니다. election 하면 선거를 뜻해요. 우리 선거할 때 선거하는 날 election day 라고 하고요. 선거에서 이기다. win an election win 이기다라는 것도 앞에 붙이면 선거에서 이기다. 그리고 우리 선거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선거 공약을 거는데요. 그게 뭐냐면 election 선거 promise 공약 promise 하면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을 promise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staff 라는 거 배웠습니다. staff 하면 대부분 다 직원이란 뜻으로 사용돼요. 우리 옷가게나 이런 데 가면 목걸이에다가 딱 매고 명철 딱 차고 있습니다. 어떻게 써있냐면 staff 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매장 같은데 가면 staff only 라고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staff 직원 only 오직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자주 나오는 영어 약자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게 숫자가 벌써 10개나 되네요. 꽤 많고요. 제가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Q&A는요. question and answer 해서 물어보고 답하는 거 질문과 답이었고요. FAQ는요. frequently asked question 자주 물어보는 질문 를 정리해 놓은 거 UN은요. United Nations 해서 연합된 국가들 United Nations 연합된 국가들을 이야기한다. VIP는 매우 중요한 사람 사실 연합된 국가들 UN은 그냥 국제기구죠. 국가들끼리 연합해서 국가 간의 분쟁을 없앤다든지 국제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고요. VIP 우리 VIP VIP 얘기하는데 VIP는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대통령도 VIP고요. 회사에서 회장님도 VIP고요. 사실 어떤 가게에서 자주 오시는 손님들도 VIP죠. 그 밑에 있는 MVP는요. 우리 축구경기 같은 거 했을 때 MVP를 뽑습니다. 가장 잘한 사람인데요. Most valuable player 해서 최고로 가치 있는 선수를 MVP라고 하고요. MT 대학생 때 MT 갑니다. 우리나라 말로 목고지라고 하는데 이 MT는 뭐의 약자죠? 먹고 토하고 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가 그게 아니고요. 멤버십 트레이닝인데 이거는 콩글리스예요. 어쨌든 MT는 이제 학생들끼리 놀러가는 거 이야기한다. 그리고 GDP Gross Domestic Product 해서 국내에서 총 1년 동안 생산한 양을 GDP라고 한다. GDP가 크면 잘 사는 나라고 경제력이 센 나라고 실제로 국민들이 잘 사는지 알아보려면 한 명당 얼마나 버는지 인구수록 그 GDP를 딱 나누면 1인당 GDP 그래서 우리나라 전세계에서 GDP 규모는 10등이고 개인당으로 따지면 26등이었다. 까지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EBS는 Education Broadcasting System 해서 교육방송 FTE는요 Free Trade Agreement 해서 자유무역협정 마지막으로 IMF는요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해서 국제통화기금이었다. 까지 배웠습니다. 제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옛날 때 배웠던 걸 말하니까 조금 숨이 차는데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시 배우는 영어회화와 문법에서 43강을 배웠었네요. 이때 여러분이랑 같이 무엇뭇이 있어요 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무엇뭇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나라말로 얘기하기는 쉽지만 영어로는 이 표현 모르면 좀 쉽지 않습니다. there is 가지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 있을 때 그 대상이 there is a dog 하면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개일 때는 여러 사람 여러 개일 때는 there are 쓴다는 거 배웠죠? there are five dogs 근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지금 없었어요. 있었는데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려면 there was a dog 이 있고요. 여러 마리가 있었으면 there were five dogs 까지 배웠습니다. 이때 좋은 문장 하나 배웠었죠? there was a train at three fifteen 이란 문장 배웠었습니다. there was 있었었대요. 뭐가요? a train 기차가 있었습니다. at three fifteen 3시 15분의 기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자, 그 다음 창 가볼게요. 자, 아까 읽었던 우리 명사 열 개 또 읽어봤습니다. 자, 컴퓨터라는 뜻이고 이 컴퓨터를 하면서 ter로 끝나는 거 우리 많이 배웠었어요. 뭐가 있었죠? water water 물이 있었고요. letter 편지라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m-e-a-t mit 라는 단어 있죠. 고기 근데 이 mit ea 발음 어떻게 났습니까? e하고 났죠. 아까 health에서는요 e하고 발음이 났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두 개 발음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선 e하고 발음이 났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ear 아, 또 e 또 나왔네요. ear 이라는 발음이 됐고요. 해 연 그 밑에요. thanks 감사 music 음악 person 사람 method 방법 data data food 음식 theory 이론 까지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단어 64강을 배웠었네요. 자, 처음에 action action 자, 영화 찍을 때 action 하죠. 그 action이고요. 그래서 action 영화를 쓸 때도 이 action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action cam이라는 것도 가르쳐드렸죠? 밖에서 활동하면서 찍을 수 있는 action cam 음...도 배웠었고요. 그 다음 단어 ranking ranking은 어떤 걸 순서대로 서열을 정해놓는 것이다. 그래서 축구 잘하는 나라 fifa ranking도 이야기했었고요. 음... 유튜브 ranking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유튜브 ranking이 제가 뭐 교육 분야 몇 층이야 이런 얘기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 다음 단어 box office 배웠었는데요. 원래 box office 같은 경우는 영화관 앞에 네모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그걸 사무실로 썼던 거죠. 그 box 자체가 office였죠.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영화 티켓을 팔았죠. 영화 티켓을 그 안에서 계속 팔다 보니까 그게 상징이 돼서 나중에는 box office 안에서 얼마나 영화가 팔렸는지 그러니까 흥행을 얼마나 했는지 자체를 box office 라는 말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box office 1등이 뭐다? 미국에서 box office 1등이 뭐다? 미국에서 개봉하고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는 영화들은요. 뭐 전미 box office 몇 등? 1등? 북미 box office 1등 이런 수식어를 달고 나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box office 랭킹 box office 랭킹도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 back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back은 뒤쪽이라는 단어지만요. 등이나 허리 등뼈 척추 같은 것도 back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등이 아픈 거 요통 허리 아픈 거는요. back pain 이라고 이야기한다. 등에 매는 건 back pack 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뒤에 있는 배경은요. back ground 라고 이야기한다. 까지 배웠었죠. 자 마지막 단어는요. 길고 좀 어려웠어요. 제가 끼어 팔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읽는 건 experience 라고 읽고요. 어떤 경험이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experience 라고 이야기한다. 까지 배웠고 마지막 한 장입니다. 자 다시 배우는 영어회와 와 문법 많이 배웠었네요. 44강이고요. there is there are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무엇뭇이 있나요? 내지는요. 무엇뭇이 없어요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there is an elevator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요 라는 표현을요. 여기 엘리베이터 있나요? 라고 바꾸려면 어떻게 하죠? there이랑 뒤에 있는 비동사 순서를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there is an elevator 질문하려면 is there an elevator? 까지 물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are there two windows? 라는 문장이 있네요. 왜 are 이 됐을까요? 네 two windows 창문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이죠. are there two windows in your office? 당신의 사무실에 was there a train at 315? 제가 아까 읽었던 문장이에요. 네 was there a train at 315? 아까는 there there was 라고 읽었죠. 이거 순서 바꿔서 3시 15분에 기차가 있었나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요 there is no elevator in this hotel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there is no 쓰셔도 되고 there are no 쓰셔도 되지만 우리는 그냥 there is no 만 쓰자 라고 정리했던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제 실제로 강의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속도에 맞춰서 이야기를 좀 했지만 복습할 때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따다다다다다다 막 너무너무 달려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빠르셨으면 좀 죄송하고요. 이렇게 복습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랑 어떤 거 배웠는지 좀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 사실 따라가기도 벅찬데 복습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앞으로 일정 기간에 맞춰서 제가 복습할 만큼 배웠구나 싶으면 복습하는 컨텐츠 가지고 일요일에 올라올 테니까요. 이것도 복습하는 컨텐츠 올라오면 또 그때그때 바로바로 봐주셔야 돼요. 시간 지나면 복습하는 컨텐츠 조차 복습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그날 바로바로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고요. 남은 일요일 행복하게 보내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